21대 총선에서 패배한 나경원 미래총합당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보수 진영에서 여전사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부르고 패스트트랙 사태 때는 빠르를 들고 의원들을 지휘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소거 달창 발언을 하고는 달빛 창문이라고 둘러댔던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의 투사적인 활약은 그들의 지지직만 더욱 결집시켰을 뿐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싸움닭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이번 선거 낙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당 총선 책임자로부터 국민 입상이 돼 있어 상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다는 수모까지 당한 것입니다. 나경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민 입상으로 불린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로 퇴출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관련 막말 정치인으로 선정한 17명 중 12명이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맡기도 했습니다. 2015년 세월호 인양의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드니 아이들을 가슴에 묻자고 했던 김진태 의원이 떨어졌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고함을 친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도 낙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김진태 심재철 조원진을 지워버린 게 안산에서 분홍색을 싹 다 지워버린 것보다 더 기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막말을 주무기로 공격수를 자처하던 차명진, 민경욱, 이현주, 이은재 후보도 일제히 낙선했습니다. 막판까지 공천잡음이 잃었던 대표적인 막말 정치인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이번에는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에 뛰어들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의혹 제기에 통합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냐며 호통을 쳤고 민 의원은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명언까지 꺼내들며 가세했습니다. 실오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의도겠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여풍이 불까 되레통합당에서는 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당은 20대 국회 내내 막말 파문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황교안 당 대표로부터 초선 의원까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더라도 지지자들에게 존재감을 보이려는 욕심에서였을 거라 추측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막말에 피해 입은 당사자와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막말 정치인을 속가내기 위해 총선까지 임기 4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기만 합니다. 문제 있는 의원을 신속히 걸러낼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여당이 이번 총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높아진 나라의 품격에 걸맞게 이제는 정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21대 국회입니다.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 보도국장 서정우였습니다.